린지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 마리의 소와 함께 걸어옵니다. 소의 이름은 오스트렐리아. 소 미인대회에서 우승 경력을 가진 그녀는 서튼 농장의 비주얼 담당되겠습니다. 어머니, 이érêtNE jeu의 vivo! 어머니, 이거hing hand가 좋은 탄생합니다. Tout 다했죠. 하나의 가장 중요한 parts she's kissing you 하나의 가장 중요한 parts is their conformation how they're built structurally that is important but after that it is just kind of having the right attitude I guess you could say I mean she has been halter broke that usually takes a few days some heifers are easier than others 그녀는 2일 정도 걸렸어요. 내가 널 좋아해? 아, 너의 옷이야. 너의 옷이야. 너의 옷이야. 그녀의 옷이야. 그녀는 밥을 준비할 수 있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쁘다. 근데 오늘 우리 이런 것만 계속 구경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일을 해야 되잖아. 아, 그래요? 좀 힘들 것 같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사람이 흩어져 농장일을 체험해보겠는데요. 서튼과 규진은 배가 고픈 송아지들의 식사를 제공해주러 축사를 찾아갑니다. 오, 너무 귀여워. 어떡해. 밥 줄게요. 이걸로 응구. 조금 더 올려주시고, 이제 앞에서 배가 있는 부분을 시작해서 배가 있는 부분을 시작합니다. 조심하시고, 그 부분을 안 잡지 마세요. 어, 이거 뭐, 이거 좀 힘든데? 어이씨. 뭐, 인전 시험이야. 미안해, 소들아. 빨리 해줄게. 미안해. 이 조그만한 이 통로에다 이렇게 쫙쫙쫙 줘야 되는데요. 이걸 진짜 힘들어요. 이게 보기보다. 저 진짜 땀 흘리면서 운전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아이씨. 이거 진짜 뭐야, 이게. 이게 뭘 이렇게 머리 밥 줄이는 게 이렇게 올라와. 제가 운전을 잘 하거든요. 그런데 아버님이 저한테 아, 운전을 못하네.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리고 착하신 분이 그저 얼마나 못했으면 그랬는지. 아, 죄송해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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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규진 씨?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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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에다가 막 퍼버렸는데? 얼굴에다가 막 싸내기 때리는 것 같아. 어, 저거 안 세고 있었어. 안 세어, 안 세어, 안 세어. 어, 뭐야, 뭐야. 이게 뭐야, 20이야? 30이야, 뭐야. 뭐야, 둘, 셋. 다 세, 다 세, 밥 다 세. 어, 왜? 아, 밥 다 세. 귀한 사료 다시 주워 담으러 출동. 규진 씨, 이번엔 실수하지 않고 잘할 수 있죠? 화이팅! 어, 뭐 이게 쉬운 게 없어. 두번째! 네, 두번째! 네, 제가 원하는 것 같았어요. 예, 저는 уже 안전해iff다. 너네랄러, 이게... 빨리해! 빨리해! 죄송해요! 시작부터 아버님이 좀 달라지셨어요. 어제도 정말 마음이 좋으시고 항상 웃으시는데 아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시면서 더 빨리해. 이렇게 제가 모르겠지만 빨리해도 더 빨리해. 지금 좀 시간 없는데 웃으시면서 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시키시는데 제가 좀 믿기지 않은 좀 그런 거 좀 시키셨어요. 잠시만요! 1, 2, 3! 농담으로 그러시는 줄 알았어요. 50파운드 들 줄 알아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무겁습니다. 이러고 그냥 이러고 갈까요? 50파운드라고 그래서 제가 또 장난으로 당연히 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포대자루를 가지러 갔는데 진짜 그냥 뒷짐 지시고 들어봐! 이러시는 거예요. 오마이갓! Look at me! Look at that! 여기 아래? Ye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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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꼬리 했지 그러니까 안이 다 빠져. I'm okay. I'm just... I'm just hugging it. I'm just giving you some love. Cool? 둘... 자! 이 참 해주세요! 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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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이... 그렇게 엎어서 이 날아주고 또 하나 또 하고 그렇게 100파운드짜리를 두 번이나 네 번이나 이렇게 옮겼습니다. 고은과 린지는 임신한 젖소들의 보금자리를 청소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임신한 소가 살고 있는 축사인 만큼 청결함은 필수되겠습니다. 아... 아... 우회당이 있어요? 예... 샤워타임. 예... 오우 고마워요. 오우. 히 Boeing. 하이아... 히 Spike,etti. 와우, 베리 크린. 베이리 크린. 땡큐, 땡큐. 하이 저희는 매일 잘 있는 것けれども 우리는 달리 제거하고 우리가 매일 잘 having hope 그래서 놀아주는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역시 저와 어울리는 똥치우기. 똥을 치웠습니다. 아 제가 우려하던 바가 알아요 작업을 할 수 있나요? 툴툴 클리너 오 마이 굿노스 툴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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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지씨가 말해줬어요 친구들이 서면 똥을 싸는 거라고 내가 볼떡벌떡 무섭게 일어서더라고요 HERE 용기 O.K 다 추웠는데 또 저기서 무슨 나야가라 폭포 내가 어머봐봐마 그냥 시원하게 신호석 저희 Victoria 야 여기 보기에는 많은 건축을 만들 수 있어요. 식당에 보기에는 좋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중간에 보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여요. 와우! 이걸 먼저 가져올게요. 와우! 이거가 멋있다. 물이 여기서 쇽! 나오나봐요. helps you clean your mouth 리사이클 워터?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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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막더니 ouve옹! We found a new barn! So I've kinda taught you how we like to keep our barns clean For the cows So.... I think I trust you to do it all by yourself So maybe you can go and you can do this side Yeah And I will come back and I will grade you And see if you're a good barn cleaner A good housekeeper How does that sound? Thank you but I'm a little bit nervous Well you can do it It's fine Just look for the poop Housekeeping! 화이팅! 플로리다에 오렌지가 많다고 했는데 나는 여기서 똥만 진탕 먹고 가네 아, 나 왜 안 나와? 언니! 얼굴까지 열일하는 당신 정말 대단하세요 재활용된 물인 중수도를 이용해 숙소에 남아있는 작은 오물들까지 끝하게 치워주면 청소 끝! 너무 힘들어서 저도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아, 좋네요 여기가 소 하나 되고 싶어서 비켜주시네요, 또 실하고 사실 근데 소들이 똑똑한 게 보세요! 여기에 똥을 싼 친구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쵸? 이 부분에만 똥을 쌌어요 여기 되게 깨끗하고 푹신푹신해요 냄새도 안 나요 나 보러 왔어요 그러면 언니들을 위해서 제가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언니들 순산하시라고 제가 노래 불러드릴게요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그 사람 아무런 말도 없는 그 사람 그 사람 세상 속을 힘든 일 모두 벗어버려 이제는 웃는 거야 아이고 저런 정신줄을 놓아버린 걸 보니 똥 치우는 일이 힘들긴 힘들었나 보군요 멋진 데코레이션으로 가득한 이곳은 린지의 보금자리로써 린지와 어머니 크리스틴의 작품입니다 두 사람의 인테리어 감각이 전문가 못지않군요 진짜 이쁘다 나 이렇게 좋은 집 못 봤어요 살면서 말도 안 돼 어머 인테리어 센스 좀 보세요 이거 문이에요 웬일이야 나 여기서 여기서 좀 우리 재워주지 방도 이렇게 많은 여기서 좀 재워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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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지가 잡지를 보여주는데요 이 잡지로 말할 것 같으면 미인대회에 출전한 소들만이 실릴 수 있는 잡지 되겠습니다 이 잡지에 럭스 농장 출신의 소가 꽤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네요 오스트레일리아를 비롯한 미녀소들의 매니저는 바로 린지 one of my animals here juanita one here Twink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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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now this animal right here I actually bred her and I sold her as a calf to two women from Maryland her name is Good Luck Good Luck Yeah Good Luck I owned her and bred her so that's kinda cool and then poking them all 젖도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젖을 이렇게 헛대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놨어요 여자들은 젖을 찍으면 우리 맞아요 자 하자 땀 좀 식혔으니 이제 잡담은 그만 다시 일하러 가셔야죠 이번에는 소들의 일용할 양식을 얻을 작업을 할 건데요 트랙터와 트럭이 서로 호흡을 맞춰 하나가 되어야 하는 다소 어려운 작업이 되겠습니다 tools 해결하자 해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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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이 차를 타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 차를 타고 싶어요. 여기가 시작됩니다. 준비? 예, 보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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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미있다, I'm so happy. OK, OK. Let's guess. Party. More guests. Party. 서튼의 실내에 힘입어 완벽한 운전 실력을 뽐내는 고은. 그동안 몰랐던 재능을 발견해 무척 뿌듯해 보이는데요. We can go Miami with this tractor. I might take two days. Two days. I'm so happy. I thought I had something to do. You're so good, honey. I wanted to go Miami. He wouldn't let me drive it. I just watched it. This is really hard. You can drive it when we're not cutting. How about that? Do you know? 사람은 노동을 통해 빛이 나고 성숙해진다는 옛말처럼 두 사람도 노동을 통해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빛에 눈이 멀어버릴 때까지 아메리카 시골 체험기는 계속됩니다. 누가 애기를 낳으려고 진통을 하고 있대요. 잘하면 오늘 우리가 애기 낳을 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제 린지가 저기 가 있어요. 요즘 좀 힘든 출산이니까 이게 마음이 보는데 마음이 좀 아프고 요즘 열어볐다 조금 더 가득한 것을 알 수 있etzen. 너무 맛있게 잘 별로였어요. 귀여운 아이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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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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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